영진이 친구라고요? 하야나 오늘 진짜 오늘 팬티 갈아입고 없는데 미쳐버리겠네 간다아야나이 가우찐 쓰루미 장난이 아니야 비드룩이 장난이 아니야 머큐리에서 쪽으로 폭풍멀트 먹고 이기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머큐리에서 그죠? 진심특기전 센터 잡고 병력삼 이기면 자원 적어도 이길 수 있는 걸 몸소 체감하네요 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에 아이고 김조님께서 수업 5초모 감사합니다 센터 싸움을 갖다가 계속 계속 이기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득을 받는데 스타팅을 갖다가 상대가 먹는 바람에 와 스타팅 자원이 떨어질 때까지 이걸 갖다가 계속 이겨야 되는 그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와 너무 힘들었네요 농담 아니라 상대는 토스입니다 상대는 프로토스에요 경기 보면 알아들여야죠 상대보다 시종일관 자원 적은 상황에서 미션 수행을 하면서도 경력 운용과 비율의 꿈을 놓지 않으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한편의 교과서같은 게임이 아니었나 싶네요 아이고 서찬옥님께서 두께로 말아두워 실망 감사림이 되 뭐 교과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 참고서 정도는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만 해봅니다 감사림 저도 하면서도 사실 여러분들 팬티 좀 쌌어요 이따가 방송꾸나러 샤워야 됩니다 쌌어요 지렸거든요 여러분도 분명히 몇몇분들은 지르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파면서 지렀네 아 팬티 빨아 놓고 있나 모르겠네 아 지웠을텐데 다 됐네 싸버렸죠 머큐리에서 쪽으로 폭풍몰티 머큐리 상대는 풀어뒀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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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치에서 이천원원 감사합니다 이온팔구님 아이고 방금 하셨던 분이셨구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정말 명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심으로 바지에 팬티 지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니요 굿박이분은 아니세요 굿박이분은 아니셨어요 제가 물어봤는데 제 용어를 모르시더라구요 네 굿박이분은 아니시는데 어 저를 알긴 알긴 하시는거 같더라구요 이제 와 정말 농담 아니라 정말 지릴 뻔했습니다 훅 으어 활리 달 활를딸 활를딸 헐 원석 태호님 후원 2천원 감사합니다 설마 여기서 포켓트 하진 않겠지 유영진 친구입니다 유영진 아이팅 후트 아이고 영진이 친구라고요? 아이고 영진이 친구 친구분이셨구나 아이고 테라네 영진이 영진이 친구분이셨구나 근데 왜이렇게 잘합니까 여사를 예? 서로게이머친구는 다릅니까? 아 저 놀라 엄마야 아 투게이트라네 이 양반이 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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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이거 이 똥질이는 하드코는 뭐야 이야 머큘리스 하드코는 한다고 와 나 바지 지를 뻔했네 하 나 오늘 진짜 팬티 갈아입고 없는데 미쳐버리겠네 와 이 악마 뭐야 개념 벗어 와 개념 벗어 장난 아닌데 와 똥쌌다 여러분은 왜 프로토스를 시작하십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냥 하다보니까 한건데요 예? 그냥 하다보니까 프로토스 하게 된건데요 예? 허허허 와 4대분 서찬호님 천원홍 감사합니다 네 와 참 와 골 때리네 이제 이제 뱃은 뱃은 퍼박스해 포크몰티 먹고 이겨야되니까 그죠? 포크몰티 다 먹어주고 포크몰티 안 돼아아아아아아아 아이씨 아아아아아아 나잇 젠장 일단 레어 올라가주고 이형 포크몰티 먹어야되니까 여기다 성큰 하나 박아줘야겠지 이상으로 포크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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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진짜 똥줄일 뻔했네 농담 아니라 원래 못 참 사라져 포크몰티 Ang열 포크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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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사다버렸죠? 크로토스의 공동묘지 참고로 저는 프로듀서의 무덤이라는 공식전에서 장진수 선수를 이긴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랑은 아니고요 그냥 한마리에요 여기 떠올라서 인정? 인정? 인정 잭해라 하우샘 다크가 여기로 오고있나? 한마리 손가락 하나 박아놨는데 다행히 하우샘 하우샘 다행히 렐리부터 변경할게요 이쪽으로 5,6,7,8,5,0,0 폭풍 멀티 폭풍 멀티 폭풍 멀티 와 이메티 옛날에 어떻게 얘기했지 진짜 진지하게 일단 폭풍 멀티 빨도록 하겠습니다 다 빨았습니다 거의 다 빨았어요 아우 땡 이거 뭐 실화 아닙니까 이쪽으로 빠게 해주시네 이쪽으로 빠게 해주시네 이쪽으로 빠게 해주시네 어어? 뭐죠? 이 친구? 이 친구? 이두룸이 장난이 아니야 이두룸이 장난이 아니야 진심인 거야 오케이 조금만 더 오자주기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다 꽂았나? 오우샘트 헬리 홀리 앤드 헬로코바크 발로발라발라라라라라 하우샘트 발로 라라라라라라라 5,6,7,8,9,10 뚱뚱뚱뚱뚱뚱뚱 가스가 없어가지고 이 맵에 한계가 있어요 여기가 온가스입니다 여러분 이거 온가스 프로듀서 지금 온가스야 질질쌉니다 농담아니라 마크 말로잼이에요 농담아니라 예? 이거 온가스가 말이나 됩니까 말이야 방구야 뭐야 피하주기 기독하죠? 예? 마지막까지 컨트롤해주는 딱순 홀리 앤드 헬로코바 против 여기 아주 100% 그죠? 정말 지려버렸고요 어우 쏴버렸죠? 홀리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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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